반갑습니다. 이어서 4주차 첫 강의 행렬과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코딩을 이용해서 1차 연립방정식 또는 Linear System of Equation 또는 선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텐데요. 이 선형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인 1차 방정식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게 바로 소거법입니다. 소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줄여가면서 해를 x는 뭐고 y는 뭐고 z는 뭐다 이렇게 구한 방법이 바로 소거법입니다. 이 소거법을 미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행렬, matrix를 활용하여 그래서 계수 행렬을 구하고 그리고 그 계수 행렬을 이용하여 첨가 행렬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그 첨가 행렬의 성질을 이용하여 해, 또 해 집합을 구하는 그 전체 과정이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하다가 그 계수들을 모아서 그 계수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 행렬을 모아서 상수 벡터 b를 만든 후에 그래서 a와 b를 묶어서 그래서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해를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 이 방법은 가우스가 소개하기 훨씬 오래전에 동양의 오래된 수학책인 구장산술의 방정장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장산술의 방정문제는 다음과 같이 소가 2마리, 양이 5마리 그를 팔아서 돼지 13마리를 사고 나면 천전이 남는다는 식을 이렇게 세우고 또 두 번째 소 3마리와 돼지 3마리를 팔아서 양 9마리를 사면 그러면 딱 떨어지고 남는 돈이 없으며 다음에 양 6마리와 돼지 8마리를 팔아서 소 5마리를 사면 60전이 모자란다는 그런 조건을 식으로 세우면 다음과 같이 연립방정식이 되죠. 이것을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여기서 이 식에서 X로 아이소레이트 시킨 다음에 X를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고 또 여기서 여기다가 X를 대입한 다음에 Y를 아이소레이트 해서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G가 구해지고 그럼 G가 구해지면 그 다음 Y값이 자연스럽게 구해지고 따라서 마지막에 X값도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수를 제거해가는, 소거해가는, 아이소레이트해가는, 엘리미네이트해가는 이 방법이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래전 구장산술에서부터 해왔던 소거법입니다. 이 소거법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코딩으로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이 연립방정식의 이 개수들, AI, BI, CI들로서 행렬을 만들고 이 DI들로부터 벡터 B를 만든 다음에 이 solve라는 명령어를 주면 바로 쉽게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바로 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명령어인데 가우스 소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또 다른 예로, 서양의 예로는 4세기경, 기원 전 4세기경, BC 4세기경 이 바빌로니아인이 만든 점토판에도 연립방정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형대수학은 이렇게 사회의 문제들을 수식으로 바꿔서 연립방정식으로 만들고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사실을 풀 수 있는 그런 수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알란 터커라는 수학자는 선형대수학이야말로 바로 수학적 이론이 추구하는 모델이다라고 선형대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절에서는 우리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